모가라자가 물었다 저는 지난날 두 번이나 물었지만 대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부처님은 세 번째에는 설명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. 이 세상도 저 세상도 신과 함께 있는 범천의 세계도 명망이 높은 곳 다마의 견해는 다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. 이와 같이 뛰어난 분께 묻고자 이곳에 왔습니다. 세상을 어떻게 보면 죽음의 왕에게 보이지 않겠습니까? 스승께서 대답하셨다 항상 조심하며 자기가 고집하는 편견을 버리고 세상을 빈 것으로 보라 그러면 죽음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세상을 보는 사람을 죽음의 왕은 보지 못한다 심지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